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이제 제법 귀두라미 소리도 좀 크게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절간의 어떤 풍경 소리도 고추잠자리와 함께 어울려서 들판에 황금 물결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하는 일이 잘 안된다고 또한 돈벌이가 어려워서 힘에 붙인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형성해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몸과 마음을 낭비하다 보면 우리의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낭비하는 대부분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돈이나 빌딩에 투자를 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량 행복해지고 싶다 하면은요. 우리네의 아름다운 삶에 투자를 하고요. 또 미소를 만드는 어떤 가정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싶은 마음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괜히 가족을 위한다라거나 또한 남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요.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또한 번뇌나 걱정, 근심,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활력과 힘을 주게 되는데요. 자칫 욕망이나 욕심은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힘과 자유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인들, 지혜로움으로요. 아름다운 행복들 다져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23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요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절에 가면 새벽에 종을 치면서 하는 종송 또 법당 내에서 작은 쇠송을 울리지만 그거 역시 종을 치면서 하는 종송 종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도량석이다라고 했고요. 도량석이 끝나면 여러분들 사물범편 가운데에서 종을 치면서 하는 개송을 우리가 종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사물범종이나 법고나 목원판을 치고 나와서 법당에서 작은 쇠송으로 종송을 하면서 울리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종송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스님들을 아침에 거진 억하게 하는 소리 소리에만 그냥 젖어서 감탄한 분들도 많은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은 더 아름답고 훌륭함이 기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종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요즘 계속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침에 종송을 28번을 종을 치면서 개송을 하고요. 저녁때는 33번을 치면서 개송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25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종송 백겁 적집죄 일념돈탕죄 여와분고초 멸진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백겁 적집죄다라고 하는 것은 백겁 동안 쌓은 죄업이 일념돈탕죄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와분고초 마른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진다 하는 뜻인데요. 부처님 제3시에 어떤 분이 삶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부처님을 친견해서 한번 상의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처님을 또 친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부처님께 아랬죠. 어디 사는 친구인데 부처님께서 혹시나 그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만나봐 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본의 아니게 우연치 않게 또 그쪽으로 가시다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에 들렸더니 마침 그 친구가 나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자격도 없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50대의 마차에다가 마른 집을 실어놨는데 그 집을 다 태우려면 어느 정도 불씨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불 한 개 요즘으로 말하면 성냥깨위 하나 부시돌 한 번 지치는 거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다 태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백겁 동안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생각만 바꾸면 앞으로는 절대 그로 인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주 맑게 씻어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빌었던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도 보면 전 간혹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졌는데 주변에서 하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겨서 했어요. 그러다 집안에 탕진이 다 됐는데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에서 자꾸 쉽지는 않잖아요. 오랫동안 습이 됐던 것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각골을 세워가지고 손을 그냥 잘라버려요.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손을 자르느냐 안 자르냐에 의해서 노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손을 잘라도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노름을 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손을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만 자기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골을 확고위만 세우면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뭐예요? 마음의 손만 자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자시고 또 자시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술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입을 봉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아요? 마음에서 안 먹어야 되겠다. 또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이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하는 일로서 안 되는 건 없다. 안 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란 말이죠. 행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다 될 수 있고요. 성공이라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공까지는 노력을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항상 세상에 안 되는 건 두 가지뿐이 없다. 하나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님들 머리에 핀 꼽는 거 외에는 단다. 스님들 머리 좀 자랄 때까지는 핀 못 꼽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 머리 길리는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핀 꼽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힘이 드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자기가 안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26번째 타종인데요. 26번째 타종이 타종을 할 때 하는 개성이 귀의 대성전, 능발삼도고, 여권재중생, 보이무위락, 나무아미타부 이렇게 되죠. 기대성전, 능발삼도고, 여권재중생, 보이무위랑, 나무아미타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귀의 대성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커다란 성스러운 존경하는 분께 귀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귀의를 한다고 하면 부처님께 의지한다, 부처님께 부탁한다. 그거 아니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당신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며 능발삼도고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능발삼도고, 능히, 능히. 깨달은 자를 우리는 능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삼도고라. 삼악도의 고통을 건너서, 건너서 능히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능발삼도고, 사막도의 고통을 벗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옥악의 축생이죠. 우리가 땅속에 묻힌 것과 같은 괴로운 삶을 살면요.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살아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또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는 고통, 또 자식으로 인한 고통,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고통, 부모, 형제, 친척 간의 어떤 뜻이 안 만져서 생기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으면 전부 지옥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지혜로움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사막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세계의 고통이나 또 악위세계의 고통이나 또 어리석어서 생기는 어떤 지혜롭지 못한 축생세계의 고통을 우리는 지혜로서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능발삼도고 사막도의 고통을 받고 여권재중생이라 모든 중생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중생세계를 뛰어넘어서 포입, 무의락, 큰 무의락, 무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무의심 또는 무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걱정, 근심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경지를 무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부부나 어떤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싸우다 보면 야 신경 쓰지 마, 무관심하는 게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관심하고 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술을 먹고 늦게 오든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일제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관심이고요. 무심이라는 것은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거는 어떤 기대나 보상심리나 어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이 일치 없는 상태의 청정한 마음 이걸 바로 무심이다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무의심이다는 얘기에요. 무의심이다는 것은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무의심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입 무의라기다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지의 즐거움을 찾겠다. 들어가겠다. 즐거움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막도의 지구학이 축생의 모든 어리석어서 생긴 일,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일, 죄를 지어서 생긴 일 이런 것들을 전부 고통을 벗고 중생세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중생이니까요. 어리석으니까요. 그러는데요. 중생과 어리석음은 마음 하나만 바꾸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지혜를 찾아서 보입 무의라기라 열받나게 들어가자. 나무아미타불 아미따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면서 26번째 타종을 하게 되죠. 다음 이제 27번째 타종을 하면서 하는 개송은요. 세존좌좌도량 비어천일출 상방태광명 주요 대천기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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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면서 광치지요. 세존 좌도량이라 세존께서 앉은 도량 비여 천일출 곳곳마다 햇살같이 천일출 천개 해가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가 안 비치는 곳이 없지 않아요. 다 비치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앉으신 도량이 곳곳마다 햇살같이 빛을 준다는 이야기죠. 상방태광명 흉상 방향에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난리 큰 광명으로 변함없는 광명으로 조요대천개 온 세계를 비추시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앉아계시니까 바로 부처님의 빛이 두루두루 다 퍼져나가고 그런 것으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때요?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춘단 말이죠. 그런데 해가 아무리 밝고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번뇌하는 것까지 밝혀주진 않아요. 또한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 겐지스강이나 깡가강이나 그런 어떤 강들이 성스럽다 해가지고 바람원들이 부처님께 저 강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입가심을 하면 성스럽게 열받나게 이르러서 해탈을 할 수 있으니까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재앙이나 죄업이나 이런 거를 씻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씻어서 전부 없어지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그 속에 사는 짐승들이나 모든 중생들은 다 해탈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분들 참 많으셔요. 어떤 큰 스님이 가서 깨우침을 얻은 도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도 그런 깨우침을 얻을 것 같이 그냥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디에서 뭐 가가지고서는 무슨 복락이 이루어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정신없이 거기를 쫓아다니기 이루행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룰 만한 인연이 되었고 여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요. 아무데나 뭐 아무나 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원효수님이 또는 의상대사께서 옛날에 해동화음정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통도산이, 범어산이, 가까운 계룡산, 갑산이 전부 의상대사께서 만드셨잖아요. 중국에 가서 지엄화상 문화에서 화음경을 공부를 해오셨는데 바로 의상대사께서 공부하신 경제는 60화음이란 말이죠. 해와가지고 여기에서 사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동화음종이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조계종 사찰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해동화음종이었어요. 의상대사께서 만든 그 10개 사찰이. 그 해동화음종 사찰. 모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는 자장률사께서 만드셨고요. 그 당시에는 조계종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해동화음종이다라고 했는데 원효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절에 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의상대사께서 세우신 절이다 해가지고 그 의상대사께서 세우신 절에 가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서 기도를 한다, 절을 한다, 연부를 한다 해서 다 의상대사가 되는 거는 아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도서관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서 공부하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각자 자신이 어떤 능력과 의지로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풀고 이루게 말겠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당사자가 해 주지 않으면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노력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나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치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그랬는데 유류 불교에서는 주인공이 바로 나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스스로 의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혹여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쳐서 이루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번뇌도 없앨 수 있고요. 걱정, 근심도 없앨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전부 밝혀주기 때문에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신불 가운데에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오가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법신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광명변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명변조다 표현하는 것은 두루 막힘이 없이 밝게 빛을 내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두루 막힘이 없이 밝게 빛을 내주는 건 뭐예요? 햇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막힘이 없이 군데군데 구분이 없이 세상천지 모든 것에 다 빛을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만 하면 걱정, 근심, 번뇌, 괴로움 하나도 없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열반적정한 고요평안한 그런 세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조님께서 앉은 도량이 곳곳마다 햇살같이, 햇빛같이 변함없는 광명으로, 변함없는 진리의 빛으로 온 세계를 비추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만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광명진언을 하면 복이 엄청 많이 온다라고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광명진언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즉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깨우쳐서 내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대로 빛을 내면서 살아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는 것이 광명진언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부처님의 어떤 진리와 같이 밝게 나가 살아가겠다 약속하는 게 광명진언인데 그 약속만 맨날 하면서 여러분들 진리를 터득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광명진언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광명진언만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깨우쳐서 부처님의 진리대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광명진언하면 그 약속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약속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를 하셔서 그 진리의 앵글을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12시 법어에 보면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서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사들께서는 늘 강조를 하셨지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혹여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또 더 좋은 것을 찾는다고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더 큰 행복을 찾다 보니까 행복을 못 느끼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번뇌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건이 되면 제가 머리띠라도 두르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오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 평안함을 끄집어 내야 여러분들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진리에 의해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